곧 49일째가 됩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봤던 고 이지한씨의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임재다! 이태원 참사 정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여러분 참사당의 경찰과 공권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부 비판 시위를 통제하러 가있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에 힘 내내러 가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중의 안전!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태원 참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으라고 경찰력 넣으라고 누가 지지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이 아니라 마약 수사를 내세워 범죄와의 선진 흉내내림내의 경찰력 투입하라고 누가 지지했습니까? 도대체 대중의 안전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태원 참사 책임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함께 외쳐봅시다. 12구 참사 진짜 책임자 윤석열은 되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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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이 마약 부검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실세 장관이라는 한도군은 뻔뻔하게도 이 일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필요입니까? 대중의 불만과 비판을 회피하고 책임 전달, 마약 사냥거리를 찾겠다. 이건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대중입니다! 백댄스입니다! 유가족들은 우리의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 유가족들의 분노를 막으려고 유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유가족들은 윤석열 정부를 페린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봅시다. 책임 위피! 페린 정권! 윤석열은 되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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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적반하장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창사에 빗대면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이태원 참사를 불렀던 공권력 사용방법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이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짓밟으려 공권력을 투입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윤석열은 이럴 것입니다. 공권력을 앞서 평범한 사람들이 생계위기를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을 짓누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가스비, 전기세, 윤석열 당선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몇 번이나 올랐습니다. 노동자들 외급은 낫겠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곳에 돈을 쓰고 나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여유가 점점 팍팍해집니다. 그나마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건세라도 얻어보고자 구한 집안채, 대출이자가 너무 올라가지고 인생이 흔들리는 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돈이 없습니까? 부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이태원 참사를 낳은 이 윤석열 정부는 다른 모든 평범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지난 반년 동안 득달같이 달려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윤석열 이자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그 정의를 위해서도 윤석열이 파괴하려고 하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이 목소리를 지키고 더 크게 확대해서 윤석열의 패악질에 맞서 싸웁시다. 여러분 함께 외쳐봅시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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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